희우정은 기쁜 비를 만난 정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희우정에선 풍요와 단비를 기원하는 희우제가 진행됐었는데요. 지난 19일 이 희우제를 재현하며 2024 마포 희우정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희우정축제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희우제와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망원정에서 2024 마포 희우정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풍요와 단비를 기원하는 희우제를 재현한 이날 축제는 국악인, 마포 원로,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풍물 놀이패의 식전 행사가 진행되고 본 행사에서는 희우제와 국악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또 떡 매치기, 글쓰기, 다식 및 다과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됐습니다. 이날 개최된 2024 마포 희우정축제를 통해 마포구가 한층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